안녕하세요. 소포니입니다. 가을 장마. 와, 며칠째 비가 내렸어요. 쓸데없는 비라고 다 그러는데 수확식이잖아요. 벼도 베고 있고 콩도 수확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땅도 질고 농사에 전혀 안되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늘밭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해. 누구한테는 고맙고 누구한테는 조금 쓸데없고 비가 또 왜 이렇게 와? 비 또 내린다. 그런데 땅도 질고 비도 오는데 마늘밭에 왜 나왔어? 마늘을 심고 한 3주, 한 달 이 정도가 되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둘러보다가 오,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뭘 해야 되겠는데 어, 보면은 마늘이 안 나왔다 싶잖아요? 이런 거 안 나왔다 싶지. 이렇게 봐봐. 어머, 숨었네? 헉! 이런 거 이런 거. 나는 잘 심었다고 생각이 하는데 얘가 이제 비니루가 늘어났다, 찔렀다 하면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 어, 여기도 나왔나 보다 볼록하다. 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꺼내줘야 얘가 제대로 크지. 그러네. 난 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여기 안 나온 거는 응, 봐봐. 심다가 빼먹었거나 어, 어떡해. 왜 이래? 응. 이렇게. 여기 있어. 어, 있어. 싹이 나오네. 아, 이제 싹 나온다. 어. 좀 늦게 나오는 게 있어. 뭐야, 단단해. 안 움직이고 음. 이제 뿌리를 박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썩었어? 응. 요거는 상했네. 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시 심어주고 어, 다시 심어주고 이런 것들. 확인을 해 어, 여기, 여기, 여기. 얘는 뿌리가 나왔네. 음. 안 빠져. 뿌리가 먼저 나오고 응. 싹이 나. 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늘이 여기도 있어. 뿌리가 벌써 나와서 바꾸, 바꾸있어.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거의 90%가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음. 그래서 안 나온 것들. 이렇게 해서 순을 꺼내주고.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왜 안 나온 데야. 그러고만 있었는데 이게 숨어있구나. 그래서 천천히 다니다 보면은 음. 뭐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비닐 속에 숨을 숨기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꺼내줘. 얘도 한번 꺼내준 거예요. 아, 여기 이파리가 그냥 두꺼운 꺼내져 있어요. 안 그런 애들은 이렇게 빳빳하게 다 서있는데. 저렇게 큰 게 숨어있었으니 힘들었겠네. 순도 꺼내주고 안 나오면 썩은 거 있나 확인도 하고 응. 또 이렇게 풀. 이게 풀작업. 이게 겨울을 나더라고요, 풀이. 이렇게 추운데 풀이 이렇게 나냐? 지금 마지막. 바닥을 하는 거지. 마지막 풀이야. 아,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얘도 속에서 엄청 많이 컸네. 응. 안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노랗게 응. 구부러져갖고 응. 이를 이쪽 구멍으로 나와 이렇게. 아, 맞아. 아니면 나중에 꺼낼 때 너무 커버리니까 부러지더라. 꺼냈을 때 부러져. 근데 진짜 잘 나온 거는 엄청 잘 자랐다. 너무 큰 거 아뇨? 아뇨. 와, 이거봐. 큰 거는 내 한 뼘보다 더 컸어, 지금. 초기에는 일찍 나온 애들은 크고 늦게 나온 애들은 작은데 이게 이제 겨울을 겨울을 나면서 얘가 고르게 자라. 풀 좀 뽑아라. 아, 이거 봐. 여기 나와있어. 옆에 옆 순이 안 나왔네. 어, 두 개 더. 어? 두 개가 나왔네. 어? 두 개가 나왔네. 그리고 또 뭐 따로 해야되는 건 또 있어? 어? 이거 심어야겠다. 이렇게 뿌리가 나. 어? 빠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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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나보다. 떨어져 있는 것들. 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빠진 데다가 심는다. 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 다 있네. 물에다가 좀 담고도. 어, 빨리 나라고. 뿌리가 이렇게 났잖아. 어. 그러면 이거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나오지. 그러면 이거 심을 때 몇 개를 이런 작업을 해놔도 좋겠네. 죽은 거 빨릴 때, 여기. 이게. 근데, 며칠만 지나면 된 게. 응. 신기하네. 이 주소서 얘기해. 신기하다. 다 있어 안에. 뽑아서 뿌리 보여줄까? 아니야. 아까워. 이게 죽으면 어떡해. 어? 걔 죽었어? 얘도 마트에 갔네. 얘를 심해야겠다. 어? 땅딱한 거 같은데? 이상해. 땅딱한 거 같은데. 수리나오는 부분이 같네. 아아. 그런 것도 들어있네. 그러네. 씨 할 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아. 이거 말고는 이제 또 해줄 건 없지? 지금 해줘야 될 것들이. 순끈해 주고 종자가 썩었나 안 썩었나.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잘 올라오는 거. 잘 올라오는지. 풀. 이런 것들. 어. 여기 구멍이 있는데 다 올라온다. 옆구멍. 이렇게. 이렇게. 어. 옆에 있네. 어머. 얘 봐.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세상에. 영양제 같은 거는 안 줘? 그럼 영양제 같은 거는 안 줘? 영양제는. 응. 좀 더 있다가. 더? 어. 부직포를. 덮을 시기. 날씨가 추워져서. 동해에도 입지 말고. 뿌리가 더 잘 활짝하게. 영양제. 무슨.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11월. 20일 넘어서. 부직포를 덮기 전에. 연면 사포를 해준 적 있어요. 아미노산 계열. 응. 뭐 이런 것들 뿌려주니까. 마늘이. 완전 튼튼하게 잘 자라더라구요. 그때. 어. 무료 나눔을 한번 썼었지. 응. 그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뿌려주면은.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한. 11월. 말. 이때. 경유해갖고. 그 한 통이면은. 오래 쓰니까. 그때 나눔 받으신 분들. 쓰시면 되겠네. 그렇지. 양파에도 뿌려주고. 마늘에도 뿌려주고. 어. 우와. 응. 여기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놔두면은. 여기로 나오잖아. 어. 그리고 나간거야 벌써? 응. 우와. 세상에. 어머. 부러졌다. 아이고. 엄청 크네. 세상만사. 이런 풀들이. 부직포를 덮어놓고 해도. 겨울에 안 죽더라고. 덮고 잘 크지. 어. 부직포를 덮기 전에. 뽑아야지. 이렇게 풀을 미리 뽑아 놓고. 음. 이제 한 달 후 정도 되면은. 아 이제 부직포를 덮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풀들을 뽑아놔야지. 응. 이렇게. 이렇게 풀을 미리 뽑아 놓고. 작업하면 되겠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쪽 쪽 뽑아 놓으면 몰아서 일을 안 해도 근데 땅이 지금 너무 지러 풀봐 풀면 엄청 많네 여기는 여기는 좀 작지 이 나온 애가 좀 작아 좀 가늘고 작다 이 한 줄은 그 도아 도아 도아를 심은 마늘 지금 이렇게 차이가 좀 나네 좀 조금 나고 얘도 심는 시기 마늘보다 한 3-4일 정도 차이가 나 그런데 올라오는 거는 진짜 그냥 빨리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 진짜 빨리 올라왔는데 아직 좀 가늘긴 하다 잘 크겠지 이제 얘도 잘 크지 겨울라고 웃걸음 주고 영양도 주고 가면은 이제 씨 마늘이 되는 거지 여기가 먹는 마늘도 돼 그치 요것도 똑같아 뺏먹었거나 땅속에서 자라거나 있네 있기는 얘는 아직 뿌리도 안나왔다 아직 멀쩡한데 딱딱해 응 얘 까야 되나 아 뿌리도 안나왔지 그러니까 좀 늦게 났나봐요 멀쩡해 좀 늦게 낳는게 이게 마늘 심으신지 3주 또는 한 달이 되셨으면은 순이익이 많이 자랐을 거에요 그 다음 해줘야 될 일이 비닐 속에 숨어있는 순 순 끈해주기 많이 자라 갖고 꼬불꼬불 밑에 누워있어요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안좋으니까 마늘 꺼내주는 거 그리고 싹이 안올라왔다 한번씩 파보세요 중간중간 그러면은 썩은게 있거나 없거나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거 보식해 주는 거 나머지 종자 갖다 때웠어요 살살 때우죠 또 하나는 겨울을 나는 풀들 지금 풀들은 겨울이 되면은 죽는 것도 있지만은 부직포를 덮고 나면은 그 안에서 따뜻한 애가 풀이 잘 자라는 풀들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풀제거 부직포를 덮기 전에 13가지 정도만 해주면은 마늘이 자라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마늘 꺼내주는 것도 있고 보이는 적죠 풀만 뽑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을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